지금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정말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저의 첫번째 필살기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트레이딩뷰 사이트로 이동해 볼게요. 두개의 지표를 사용할거고 핸들은 하이카나식 핸들로 바꿔주시고 15분봉에 적용시켜 볼거에요. 첫번째로 추가할 지표는 아마 많은 분들이 QQ 모드는 알고 있을텐데 저희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QQ 트레스월드 지표를 사용할거구요. 짧은 시간봉에 적용하기 위해 설정으로 들어가서 RSI 길이를 14에서 3으로 변경해주고 이제 모습으로 들어가서 불필요한 설정을 없앨건데요. 레벨 체크해제, 배경도 체크해제하고 칼라는 그대로 사용할게요. 확인 눌러주면 QQ 설정은 완료됐고 이동평균지수인 EMA를 추가해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설정으로 들어가서 인폭길이를 200으로 바꿔주시고 모습에서 선의 색상은 저는 눈에 잘뛰게 흰색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코인, 주식, 선물옵션같은 모든 차트에 적용이 가능한 매배법이구요. 실제 비토코인 차트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롱 진입 조건 첫번째 QQ의 주황색 키스토그램이 연속으로 두번이상 출연후 초록색 양봉으로 바뀔 때 두번째 하이카나식 캔들이 초록색 양봉일 때 마지막으로 캔들이 흰색 201이평선 위에 위치해 있을 때 이때가 진입 타점이고 익절값은 손절값보다 1.5배 높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손절 라인은 201선 또는 전저점으로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이제 진입 타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QQ의 주황색 키스토그램이 두번연속 출연후 초록색 양봉이 뜰 때 하이카나식 캔들도 초록색 양봉으로 바뀔 때 이제 201선만 확인해보면 되는데 캔들도 2평선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가지 조건이 성립됐을 때가 최상의 진입 타점이에요. 운전하게 분봉 마감될때 진입해보겠습니다. 손익비 1대1점으로 포지션 설정해주시구요. 여기서 360불 정도 수익이 나온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이 들어가지 않게 손절과 익절은 미리 세팅해주시는거 추천드리구요. 감정적으로 매매하다 보면 예를 들어 롱을 진입하고 내가 생각해둔 익절가에 왔는데 심리상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갑자기 존버충으로 빙의했다가 다시 또 마이너스가 나면은 손절도 못하고 기도만 하시다가 청산당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손절 익절가 미리 스탄로서 걸어주시는거 추천드리구요.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저희는 여기서 익절했고 바로 다음봉에 QQE 주황색 히스토그램이 두번 연속 출연후 초록색 양봉으로 바뀌죠. 하이카나 시캔들도 초록색 양봉이고 200일선 위에 위치해 있어요. 아까와 똑같이 안전하게 분봉 마감될때 진입해볼게요. 이번에도 손익비는 1대1점으로 잡아두시고 익절 손절가를 미리 설정해둡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더 수익실현하는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첫번째 조건에 진입하지 못했어도 다음 동일한 조건에 진입했더라도 똑같이 수익실현되네요. 자 여기서 수익실현후 이번에도 바로 주황색 히스토그램 막대가 2개 이상 출연후 초록색 양봉 전환 하이카나 씨도 200일선 위에 위치한 초록색 양봉 전환 기회가 왔을때는 숨도 쉬지 말고 바로 또 진입하시는겁니다. 결과는 당연하다는 듯이 또 수익입니다. 이번엔 주황색 히스토그램 막대가 4번 연속 출연후 초록색 양봉 전환 하이카나 씨도 초록색 양봉 전환 빠르게 수익실현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게 나오네요. 여기서 보면 숏 진입 타점이 나오는데 QQ와 하이카나 씨는 진입조건이 성립이 되었는데 캔들이 200일선 위에 위치해 있잖아요. 이럴때는 숏에 진입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진입했더라면 손절과 동시에 다음 진입 타점까지 놓치게 되는겁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다가 또 같은 방식의 진입 타점이 나오면 들어가는거에요. 이번에도 또 진입 타점이 나왔네요. 그럼 뭐다? 바로 진입합니다. 직전 지지선인 전자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똑같이 1대1점으로 미리 스탑러스 걸어두면 익절로 마무리 되네요. 여기까지 예시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욕심부리면 손익비를 1대2까지 가져가도 되는데 손익비는 올라가도 멘탈이 약한 사람은 손절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급해져서 감정적인 매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1대1.5 고정으로 가는걸 추천드리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매수 손익절 포지션 잡아놓은건 그대로 유지하고 리플레이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숏 포지션 진입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숏 포지션 예시 보시기 전에 이 영상이 괜찮은 것 같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숏 포지션 진입 조건입니다. 첫번째, QQE 주황색 히스토그램이 연속으로 두번 이상 출연 후 빨간색 은봉으로 바뀔 때 두번째, 하이카나시 캔들이 빨간색 은봉일 때 마지막으로 캔들이 201 이평선 아래에 위치했을 때가 숏 진입 타이밍입니다. 히스토그램 주황색으로 두번 이상 출연 후 빨간색 은봉으로 바뀌고 하이카나시도 빨간색 은봉으로 201선 아래에 위치했을 때 여기가 진입 타점이 되겠네요. 똑같이 손익비는 1대1점으로 익절, 손절 미리 설정해주는데 201 이평선과 이격이 적당히 벌어져 있으면 손절라인은 201 이평선으로 설정해주세요. 다음 예시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진입 후 201선과 이격이 벌어진 상태이므로 전저점 손절라인 잡고 1대1점으로 손익절 설정 후 한 팅만의 입절이 나오네요. 그 다음 매매도 같은 조건으로 수익 실현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첫번째 영상에서는 추세 매매에 있어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매매 방법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항상 성토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구독해주신 분들 100억 부자 되십쇼. 구독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